역시 사격자 요거 먼저지 야 서울이네 이게 서울이라고? 왜 이렇게 망했어 오 괜찮네요 뇌건 안걸리고 페이스박 음 다른 게임 비슷하네요 요거는 뭐야 오른손 오른손 하우스 그거네? 우선 이 로봇들을 쏴보고 소총을 지켜봐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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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호 어? 오오 아 여기 조준 아 한번 클릭하면 되는구나 으흠 나쁘잖아 어 요식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음 로봇은 널 볼 순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땡 이제 다른 총들로 이 표적을 맞춰봐라 보통은 어떤 총과 능력에 총 이게 끝이야? 오오 요식은 별로고 일단 비싼거 오 오 오 또 있다 아 두개도 안되는구나 하나밖에 안되고 여기서 한번 뭐? 아 키설정 배쓰 배쓰 여긴가 아 여기구나 오오 어디 이거 에임이 안좋은데 바꿀래 소총 오 여기다 여기다 뭐야? S등급에 16? 오오 오케이 오케이 고 어 총알 무지 아니네? 날아주지 아 못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뭐야 아 못봤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어렵다 S? 오 딱있어 턱걸이 턱걸이 와 턱걸이 진짜 턱걸이 통과해서 스킬연습으로 넘어가자 스킬을 잘 사용하면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 오오 어 어? 뭐야 얘들아와서 치공 치공 좋아 오 뭐야 뭐야 야앗 오오오 이제 오케이 뭐이건 애플 스파이크가 뭐야 스파이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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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절 안한다구요? 이렇게 이렇게 쏘는거야 이렇게? 어 그래요? 이건 몰랐네 일단 스파이크를 어 아 4번 눌러 하네 오오오오 오오 자 내가 로봇을 몇개 보낼테니 네 뒤에 있는 보트창고에서 스파이크를 잘 지켜라 안 맞는데 그러면? 조절 안하고 어떻게 맞추지? 힘든데 어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? 어려운데? 아 점사로? 엄사 점사로요 뭐야 엑스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어디서 쏘 여기서 쏘라고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썼는데 왜 아 이거 쏘라네 봤어? 오 오 뭐야 뚫렸어? 터져 빨리 승리 승리 어 일단 첫번째는 끝났고 그 다음 바로 전투인가? 전투를 시작하세요 자 어 뭐야 우와 샷 아으 또 죽었네 오오케이 샷 오 오 오 오 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개인전이야 뭐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 갈고 있는데 오 오 아 어디다 떴거니이지 피가 있다고 오케이 샷 오 한 명 더 뭐야 와 저기 있다 아 오오 오 어 누구 올 것 같은데 어 깜짝아 아 진짜 저거 많이 잡았어 지금 손방했어 일단 어디 있었는데 나 외로워 나 어디갔어 아유 진짜 어 저거 곰총아 잡았네 곰총 엄청 센데 이거 어 어허 저거 진짜 아이 총 안좋은가요 한파짐 총 추천해주세요 아 어 죽었네 오오 어 잠금 해제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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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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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어 어 없네 뭐야 설치? 자 cooler 어 어 어어 나이스 나이스 아유 저 어.. 2명이나 했어 아 뭐야 저기 안죽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.. 다 쓰고 있어 이제 끝났네 끝 끝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을 못잡겠어 자 안돼 어어 저거 뭐야 저거 얀 어어 어 죽겠다 아 아 엄청나서 쏜다 사람들 중량원 끊어 쏘는거 못하겠어요 아 아 어어 어... 어디니? 좋아 아으... 아, 가지였어야지 이게 뭐야 저거? 저거 뭐야? 아, 이 총 별로네 트랙 떠서 뭐하지? 아, 저기 썼네? 이 총이 나올 수도 있어 아, 이 총 별로네 왜 이렇게 한 번씩 다 써보는거죠 뭐 아, 이거 안된다 굴좋 써봐야지 오오 펜탑 쏴하지? 안돼! 12킬? 오오 아무도 안 나와 야! 야, 아, 이런 꿀찌를 면했다 다행이네 와, 나 잘 쏜다 아, 끝났네 아, 끝났네요 끝났네요 일단 D에서 3등 어떻게 1키도 못했어 어떻게 1키도 못했어 어디야? 아, 이런 정 어이 자아 아으 자아안 어, 체력, 체력, 체력 아, 체력 못먹었네 어, 리찍을 해? 샷 샷 샷 어우, 저 장 옆에 있어 아아, 진짜 아깝네 킬 자아 자아 아아, 뒤에 그리고 꿀등을 면했고 자아 아, 총이 어렵다 쏘룸을 알면은 잡을 것 같은데 어? 여기다 여기다 자아 아으 꿀찌래? 꿀찌라 안되지 어 다시 꿀찌됐어 아아 거질감히 어? 어? 아아이 아 근데 꿀찌한다 꿀찌 안돼 아 꿀찌네 아 꿀찌됐어 꿀찌 어디야 오케이 아 좀 알거 같은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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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아 꿀찌 꿀찌네 역시 총게임은 나랑 안맞네 끝 결론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쉽게 봤는데 쉬운게임이 아니었어 흠 끝 끝 끝 끝 끝 끝 끝